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우리 별빛님들. 남을 공부하기 너무너무 힘드시죠?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성비를 보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연세는 거의 50대 중후반이 주로 대부분이신데 문제는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 여자분들은 산이나 들로 혼자 나가시기에 힘들어요. 산이나 들로 공부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실물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벌이나 뱀이나 이런 독충들 또는 혼자 다니다 보면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전적인 경험을 많이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일 거예요.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들나물에 대한 기호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들은 상당히 높으신 반면에 특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 나물들도 상당히 많은데 산나물에 대한 관심들은 있으시지만 직접 경험하실 기회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제가 널리 알려드리고 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해발 500m 이상 되는 아주 고산지역에만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바로 자란초라는 식물입니다. 자란초. 저도 이제 전국의 산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높은 산에서만 이렇게 발견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사가 아주 심한 이런 데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자 요 자란초는 크기가 좀 크지만 요거는 줄기가 사각입니다. 줄기가 사각이면 무슨 과일 확률이 높죠? 맞습니다. 바로 꿀풀과에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깊질 않아요. 많이 볼 수도 없었고 대부분 산에서 나는 이런 산야초들에 대한 정보들은 각종 백과사전이나 또는 블로그들이나 이런 것들 참조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제 공부는 현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바로 이 자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는 드렸지만 여기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경험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맛이나 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해발 5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자라는 이런 식물들을 우리 일반 대중분들은 구경하기도 힘들고 맛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고산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 여기도 산신령님 산채가 있는 산채 옆에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자생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분들은 이런 걸 경험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신령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나무를 작년에 장아찌를 담았다는 내용을 밴드에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모양이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베네꼴에 오래 머물면서 오랜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나물이 너무너무 맛이 좋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왔던 전통적인 그런 나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맛이 나냐면 여러분 자란초를 이 지역에서는 누른밥쟁이 나물이라고 불러요. 누른밥 누렁지죠. 누렁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이제 꿀풀과로 말씀을 드렸고 꽃도 제가 위에 올려드릴 거예요. 꽃도 꿀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나물로 가능할 거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꿀풀과이기 때문에 항염 작용이 아주 우수할 거라는 그런 전반적인 얘기만 해드렸는데 산신령님 얘기를 듣고 제가 잎을 하나 이렇게 뜯어서 향을 맡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룽지예요. 누룽지 와 그리고 맛도 좋아요. 여러분 누룽지를 먹는 그런 맛이에요. 식물에서 누룽지 맛이 난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이 냄새 맡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실전 경험을 통해서 또 그 마을분들을 통해서 지역분들을 통해서 그 고산 지역에 있는 분들만 아름아름 드셔왔던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꿀풀과라고 말씀드렸고요. 줄기가 사각이고 일반 꿀풀들은 어때요? 여러분 꿀풀은 상당히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키가 큽니다. 키가 더 커야 돼요. 이게 한 1m 정도까지 될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한 1m 정도 허리춤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꿀풀과들의 여러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지무지 잘 번지죠. 용인에 계신 우리 모래실 반드님 같은 경우에 화단에 꿀풀을 몇 개 잘못 심어 놓으셨다가 너무 번져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나눔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잘 번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연 상태로 지금 이 집 옆에 산채 옆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풀과이기 때문에 꽃이 피게 되면 중간에서 짧은 꽃대를 올리고 보라색 꽃들이 아주 예쁜 그런 꽃들을 달게 되죠. 그리고 또 산신령님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장아찌로 만드셨대요. 이게 줄기가 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아찌로 제가 지금 맛볼 수는 없지만 장아찌로 작년에 만들어 드셨다는 아주 맛이 좋은 나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신기한 것들, 희귀하고 귀한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으세요. 보면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고 그 이유가 그림의 떡이죠. 난 산에도 못 가는데 근데 그중에서 또 고산 지역에 난다니까 더들 좀 부러워는 하시지만 내가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들 많이 두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거는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그 꿈 자체만으로 해도 항상 기분이 좋고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얻었을 때 또 그 기쁨이 또 얼마나 큽니까? 이런 자란초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제가 그 희망을 또 드릴 겁니다. 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자란초 판매를 합니다. 제가 다음 포털에 검색을 해봤더니 자란초를 파는 곳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지 잘 번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지무지 잘 번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귀하기 때문에 한 포기의 가격이 8천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일반 평지에는 힘들겠죠.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륙 쪽에서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이런 경사진 이런 쪽에 심어 두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누룽지 맛이 나는 아주 신기한 자란초를 예쁜 꽃도 보실 수 있고 맛도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절대 꿈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산하초를 만날까 내일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를 한번 또 올라가 볼까 지금 베네꼬레는 거의 다 푸르러졌어요. 해발 700꽂이의 산채가 있는데 거의 다 푸르러졌지만 아직 산속은 산속은 아직 많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겉에는 푸르지만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많은 산하초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해서 계곡을 타면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산하초들 그리고 일반적인 산하초들 귀한 것들 이런 것들 소개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꿈과 이런 열정을 항상 제가 응원하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청산별곡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자꾸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란초는 이게 우리나라 특산종이에요. 한국 특산종 108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번호까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꿀풀과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란초 꼭 기억을 해주시고 누른밥쟁이나물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누른밥쟁이나물 또는 이게 이제 꿀풀과 꿀풀과 조개나물 속에 속하거든요. 큰잎 조개나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별빛님들은 정식 명칭을 불러주셔야 돼요. 자란초 자색이 나는 꽃이 달린다고 해서 자란초 같아요. 우리 꿀풀과들은 대부분 연분홍에서 보랏빛이 나는 그런 꽃이 달리죠. 그래서 자란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이 번져 나가고 있어요. 줄기도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제가 또 제 특기죠? 제가 한번 줄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줄기까지 먹으니까 즙이 많고 살짝 쓴맛 비슷한 것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정확히 쓴맛은 아니고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게 누룽지 향이 나는 바로 그거 같아요. 비벼보면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세요. 그냥 누룽지예요. 여러분 이런 산야초들이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나라 알려지지 않은 이런 다양한 초본 식재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께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전부 다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눈도장들 눈도장들 꽝 하고 찍어주세요. 자 이게 바로 자란초입니다. 잎은 잎은 이렇게 마주나죠. 마주나고 자 결각의 모습 톱니의 모습 그리고 잎 뒷장의 모습 줄기는 사각이고요. 자 이렇게 붉게 줄기가 붉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모습들 기억해 주시고 다른 식물들과 이렇게 섞여 있으면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눈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청산별국은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이동할게요. 청산별국이었습니다.